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?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? 라멘 좋아해요 라멘 저는 와규입니다 와규 너무 비싸요 아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포르투갈에서 괜한 챌린지를 해서 그 후로 제가 한동안 햄버거를 절식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실 챌린지는 포스퍼 버거 챌린지입니다 핸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 먹은 햄버거는 거의 한 1년 치인 것 같아서 당분간 안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서칭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햄버거집을 발견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도쿄의 맛집 제가, 제가 미터치고 제가 미터치고 제가 미터치고